와 양궁장 쟤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호텔에 다섯 명인데 양궁장이 시작한 애들은 바보 아니야 그냥? 이러면 그니까 뭐 다른 데로 가는 애들은 모르겠는데 레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야 되거든? 너 어떡할라 그러냐? 요새 배터리가 생겨서 호텔에 인기 되게 많죠? 말할 것도 없어요 나 한 번 속는다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좋았고 라이터 하나만 나오면 돼 이제 여기 중에서만 나오면 딱 좋은데 와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?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? 아무도 없나? 에이 원화가라더니 뭐 보고 싶으면 모를래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볼까? 이거는 좀 괜찮은 듯?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연못에 텔프타워서 내릴 때 여기 두 개 아니면 번화가라를 전부 털기는 살짝 부담스럽다고 해야되나? 같은 동선 동선 낭비가 좀 되는 느낌이라 아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생각나는구만 오케 아 나 궁 썼는데 야 누군지만 볼까? 제 만찬이라면 만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더블 엘 입니다 조aurus 자 매달 아냐 궁 있는 척 요리는 꽤 고대노동이라고 궁 진짜 있거든? 진짜 있는데 이제 이놈아 시간 벌기 위한 거였다고 포스코 오면 니가 못 갈만 하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재료들을 찾아볼까? 이게 말이 돼? 이게 안 맞는 게 말이 돼? 잡았는데? 알겠네 그리고 사지로 들어가시는 건지 스스로 돌 막다란 길로 들어가시던데 스스로 돌 막다란 길로 들어가시던데 잠깐만 이거는 금구 쓰고 묘지 따라갈게요 내가 실수했다 저기 묘지 열려있는 거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럼 실체 게임 그래도 뭐 버스터는 있으면 여기서 막으면 되니까 제발 이제 그만 와 일로 와 His wolf 돌아갈거야 이크라이 X2 X2 맛있라 무구 가 deuts 제발 이거 저게 남아있어 혈약백 남아있으면 괜찮아 이러면 안 괜찮아 그 와중에 챙겼네 쿨감이 좀 필요한데 다인스를 만든 유키가 레온한테 죽은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혈액팩이 넘어갔다 하면 좀 곤란해 누굴까 엠마 걸어나가게 엠마는 일단 도트된 엠마라 레온만 잡으면 1등이야 이거 저거 딜 절대 안 나와요 나 잡을 딜 영무이들 안녕하세요 에타를 가자 이러면 레온 먼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선수 주목해야겠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과연 승리를 가정하는 건 어떤 선수가 될까요? 이겼다 다행이다 다인스를 만들 것 같구나 키노아였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었어 엠마는 뭐 취감 필요 없으니까 오토함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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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 트랩 소리가 나는데 만들란 도깨라 끝 어휴 많이 시켜가지고 가족이 배달이 안되네 아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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